숱만이 없는 편인데 투블럭 해도 괜찮을까요? 투블럭의 숱이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투블럭의 가르마 볼륨은 머릿결에 굵은 코팅을 하여 가르마 부분에 높은 볼륨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머리 숱이 적을 때는 물코팅 에어크림을 모발에 덧바르면서 머리 굽기를 굵고 튼튼하게 코팅시킨 후에 투파트 부분에 높고 굵은 볼륨을 만들기 위하여 열보제 제품인 한국 미역 메디팜 물코팅 에어크림을 물코팅 3단계로 처리하면서 드라이 및 매직으로 볼륨을 만드시면 간단합니다. 이해가 안가시면 투블럭 물코팅 에어크림을 검색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청담동 머리 잘하는 오빠